사실 이거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걸 넣어 먹어야 되지 않나? 약간 벤정식 같은 느낌이네 이거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하는 거는 얘는 버거킹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라는데 이거 예전에 한 번 나오지 않았나? 그죠? 리뉴얼 제품인가?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버거를 두 개를 시켰어요 하나는 비프 패티 버거고 하나는 치킨 패티 버거 치킨 샌드위치 하나는 와퍼 와퍼 안에 지금 토핑으로 치즈가 들어간 거죠 이게 치즈렐라 치킨 버거 어? 뭐야 이렇게 포장이 고급죠? 뭐지? 왜 이렇게 고급지게 샀지? 치즈처럼 늘어나 이게 지금 여기씨 빨간색이에요 포장 뜯고 찍으라고? 좋은 생각 UFO 보다가 버거킹 보니 눈 씻은 느낌 아 그거는 좀 선 넘었다 그죠? 근데 이게 더 비싸 훨씬 더 비싸 이게 얼마야? 햄버거가 왜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비싸진 거야? 치즈렐라 치킨 버거 8,500원 치즈렐라 와퍼 9,500원 홀리 씻 단품이 9,000원 단품이 세트가 11,000 얼마였음 버거 가격이야 옛날 치킨 가격인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라떼는 시절에 운동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치킨이 이렇게 수묵히 올라와 있어 가지고 박스에 은박지로 막 덮어 쌓여 있고 고무줄로 막 칭칭 감아 가지고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옛날 스타일의 양념치킨 뭔지 알죠? 이만큼씩 올라와 가지고 그게 9,000 얼마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버거가 그 가격이네요? 정말 늙었다 그죠?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제가 너겟을 되게 좋아하는데 맥너겟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매운맛 앙냉냉 안에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녹색농색한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조그맣게 박힌 거 이게 이제 청양고추랍니다 좀 매운맛이 나네요 그냥 매운맛 나는 너겟입니다 맨날 그지 같은 것만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맛있다요 뭐부터 먹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버거도 좋아하고 와퍼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요거는 치즈렐라 와퍼 치즈렐라 치킨 샌드위치 치킨 버거 와퍼는 끝판왕에 이렇게 좀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 안에 좀 시뻘건게 들어있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 무난해 보이는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얘가 뭐가 특징이냐면 이게 모짜렐라 패티 안에 이제 모짜렐라가 들어있는데 사실 모짜렐라는 안에 이렇게 하얀 한 줄이 있고 그 외에는 튀김옷이네요 이렇게 분해하면 합치기가 힘든데 굉장히 목이 메이는 맛? 뭔가 촉촉한 소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가지고 굉장히 퍽퍽합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물고기 소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걸 먹고 나서 입안에 제일 많이 남아있는 향은 의외로 치즈향이다 모짜렐라랑 이 치즈 패티의 겉에 뿌려져 있는 이런 파슬리라던가 이런 맛이다 제가 오래 먹었던 햄버거 중에 제일 퍽퍽하다 퍽퍽킹이네 퍽퍽킹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치즈 패티가 튀김옷만 조금 두꺼워가지고 별 맛이 안 날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모짜렐라 향이 괜찮습니다 입안에 모짜렐라 치즈버거를 먹는 느낌이 좀 남아있고 치킨 패티는 의외로 자기 주장이 별로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치킨 버거라기보다는 약간 모짜렐라 버거 같은 느낌이야 치킨은 여기서 맛이 아니라 퍽퍽함을 담당한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약간 일반적인 취향으로는 좀 많이 퍽퍽하기 때문에 음료가 필요하다 저는 아주 좋았다 그럼 이제 그 와파로를 좀 먹어볼 건데 어? 여기 베이컨도 있네 9,500원짜리니까 아무래도 가격 대비 좋은 것들은 다 넣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참 이건 매운 소스가 맞고요 빨간 거 약간 디아블로 소스? 예전에 디아블로 소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좀 매운맛 나는 거 그거 나는 거고요 얍 얍 얍 얍 약간 매콤한데 피자맛이 나는 소스 타바스코랑 토마토 소스 섞어 놓은 듯한 맛 좀 느낌이 다르네 확실히 이게 그게 좋다 얘는 모짜렐라 페티도 퍽퍽하고 치킨 패티도 퍽퍽하잖아 그래서 다 먹으면 되게 퍽퍽한데 이 치킨 패티랑 또 비프 패티는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고기가 씹히는 느낌 있잖아요 이 버거킹 특유의 와퍼 패티 씹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맛이 다른데 사실 이거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다 이걸 넣어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급격하게 들었다 약간 벤정식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코리안 벤정식 어? 이거를 패티로 만들어서 앵그리 치킨버거로 하는 게 맛있겠는데? 패티를 그냥 치킨 패티로 하지 말고 이...거를 이걸로 만들어서 앵그리 치킨버거 어? 이거는 또 느낌이 또 다르다 이 안에 있는 청양고추가 전반적인 이 느끼함을 잡아주네 이거 좋다 약간 좀 약간 내쉬빌 치킨 느낌도 나고 고추향이랑 패티랑 잘 어울린다 이게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샐러드랑 식단을 먹으면서 지금 1kg를 뺐는데 토요일날 늦게 일어나서 햄버거를 초목초목하고 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까지 뺀 거 토요일날 찌우고 일요일날 후회하고 월요일 금요일날 뺀 거 토요일날 찌우고 일요일날 다시 다짐하고 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더 맛있는 버프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 앵그리 너겟킹은 괜찮다 이거를 와퍼에다가 넣어 먹으면 더 괜찮은 맛이 난다 얘는 퍽퍽함의 정수이다 버거킹 메뉴 중에 몬스터X 이런 거 있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한꺼번에 섞여져 있는데 심지어 거기에다가 되게 소스가 강해가지고 되게 잔맛이 막 섞여져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별로거든 근데 얘는 예선까지는 뭐냐면 버거킹 패티향이 느껴진다 가 좋은 포인트다 왜냐하면 버거킹은 패티향이 느껴지지 않으면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이건 이제 느껴질 정도로 적당한 정도다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먹는 사람으로서 버거킹 버거는 소스가 안 들어가는 편이 더 맛있다 왜냐하면 이 패티에다가 좀 진한 소스를 섞으면 얘가 좀 죽는 느낌? 스스로 너프를 하고 싸우는 느낌입니다 무튼 이러면 또 이제 다른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펼칠 수 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이제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맘스터치를 좋아했었는데 맘스터치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됐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겠죠 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버거킹은 감튀는 조금 타 브랜드에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다 이 두꺼운 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테스트푸는 슈스트링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이게 너무 저염이네 감튀를 먹으면서 누가 건강을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튀는 짜야 돼가지고 그냥 짜가지고 손에 아주 소름이 들을 정도 이렇게 소금이 묻어있어야 되는데 이 해방감을 느끼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아악! 기름에 튀긴 감자 넣으려고 먹는 건데 감자 옹심이 먹는 거 같아 감튀가 좀 아쉽네요 버거킹 감자 심심해서 좋은 사람도 있군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소금을 뿌려 먹는 게 맞습니다 내가 소금을 뿌려 먹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즈렐라 왓 치즈렐라 치킨버거를 먹어봤는데 퍽퍽함을 좋아하시는 분 치즈렐라 치킨버거 드시면 되고 돈이 많으신 분 치즈렐라 와플 드시면 됩니다 심심한 감튀를 원하시는 분 버거킹 감튀를 드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칼로리를 줄여보겠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 저처럼 이렇게 코카콜라 제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9월 24일에 나오는 디아블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이분으로써 올스킬 플러스 2가 되고 런과 워크 속도가 45% 빨라졌습니다 매찬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먹은 아이템들이 약간 좀 괜찮지 않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